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규리입니다 오늘 나인스쿨 블로그를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 먼저 매콤한 간식을 준비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도록 쉬는 시간 10분에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물병도 당연히 챙기구요 그리고 형광펜도 꼭꼭 챙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 필기노트구요 주로 과학과 사회를 필기하고요 국어랑 논술같은거는 다 그리워서 별로 필기해서 다시 보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국어는 그냥 기억하고 있을거구요 이렇게 과학은 이만큼 필기했고 사회도 많이 필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거는 괜찮구요 나인스쿨을 한 50%는 나인스쿨로 필기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저의 나인스쿨 웹사이트를 열었구요 지금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싱싱 라이브를 보여드리고 있구요 여기 싱싱 라이브에서는 여기 싱싱 라이브에서는 여기서 채팅방도 있구요 그리고 또 캠인사도 있구요 지금 제가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또 가끔씩은 선생님께서 음성을 음성 권한을 주셔요 지금은 과학 수업이구요 저는 과학을 제일 좋아해서 지금 열심히 필기중입니다 가끔씩 그림도 그리기도 하지만 그거는 수업 끝난 다음에 주로 하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구요 이거는 과학 필기할 때 이렇게 그림을 조금씩 그리구요 이렇게 필기를 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도 글씨가 좀 급하게 쓰다가 못생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써요 지금 제가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어시간이구요 제가 필기를 하면서 열심히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이 다 됐는데도 제가 아직도 보고 있네요 그만큼 수업이 재밌다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제 컴퓨터를 끌고 지금 쉴 것입니다 영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나인스쿨을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 제 나인스쿨 블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ій тво observer br OSS3 host4 in f in e 0 b b On s b b b President p p